자 그래서 이제 이 볼리타스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치지향현진이니시티브 중심이고요 저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냉정하고 냉혹하고 어떠면 공작도 한다 그래서 제가 의심하는 공작 사례인데 이건 뭐 제 의심이니까 완전히 추정이고 시나리오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그냥 들으시면 돼요 일단 지난 9월 말에 있었던 노르투스트림 가스관 폭발이나 엊그저께 러시아 추바시아에서 가스관 폭발을 잡고 있었습니다 12월 10일인가 20일인가 19일에 그거가 지금 러시아가 노르투스트림이 끊겼기 때문에 유럽 쪽으로 나가는 가스관이 3개인가밖에 노선이 안 남아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작살난 거예요 큰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또 케르치 대교 크리미아를 연결하는 그것도 원인 누가 했는지 모르게 폭발해버렸잖아요 이런 게 다 어떤 일련의 볼리타스 흐름이랑 관계된 공작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또 러시아가 침공을 하자마자 순식간에 자유진영 전체의 다국적 기업들을 일치단결시켜서 러시아로부터 철수시켰죠 누군가가 누군가가 그걸 주도를 했죠 물론 바이든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국무부가 주도를 했지만 그 뒤에서 그걸 다 어레인지하고 이건 누가 했겠냐고 저는 이것이 볼리타스 네트워크의 작품이라고 추정해봅니다 그런데 그냥 추정일 뿐이에요 소설 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볼리타스 노선은 지금 군사지정학적으로 대성공을 거뒀죠 러시아 사람들이 푸틴을 제거하고 합리적 노선을 취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푸틴의 오기에 휘말려서 질질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러시아는 박살이 납니다 중국 역시 이제 움츠러든 채 끝모를 침체의 나락으로 처박히고 있습니다 중국 지금 바짝 얼었어요 그러니까 조지 프레디만의 표현을 들을게요 누가 물었어요 조지 프레디만한테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러시아 침공으로부터 무슨 교훈을 얻었냐 그러니까 교훈을 얻은 거? 음 하려면 확실히 해야 돼 절대로 엉터리 같은 결과 나오는 거 했다가는 완전히 개 박살나는 거야 그런 교훈을 얻었어요 돈 스크루 업 돈 스크루 업 딱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중국 지금 엄청 움츠러들었어요 이게 끝까지 저렇게 목숨 내놓고 저항을 하면 해볼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뭐 그래서 이 군사지정학적으로 아주 대성공을 거두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 이게 이제 민주당 정부 아래서 볼리타스 네트워크가 대성공 거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공화당 입장에서는 이제 싸구려 고립주의를 버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전 그래서 트럼프의 정치 생명은 사실은 끝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화당이 싸구려 고립주의를 완전히 털어버리고 볼리타스 노선으로 수렴해 오면 민주당도 좌빨 모아낸 채 지금 민주당이 무슨 LGBTQ 띄우고 무슨 무한전도 띄우고 그래 왔잖아요 그거를 버리게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도덕이나 이런 문제에 관해서도 민주당과 공화당이 수렴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세계 군사지정학 전략 세계 군사지정학 구도 볼리타스라는 그 구도에 관해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수렴해 갈 것이고 동시에 도덕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공화당이 수렴해 갈 것이다 이게 앞으로 한 10년에 걸쳐서 펼쳐질 일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참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제 인류의 행복이죠 지금으로서는 미국 내의 볼리타스 네트워크는 도덕, 그러니까 무한해체, 해체주의에 대해서도 중립이고 도덕적 보수주의에 대해서도 중립이에요 신경 안 써요 도덕적 보수주의, 저거 지금 나오는 건 미국에서는 제일 큰 흐름이 낙태 반대 운동이거든요 프로라이프, 친생명 운동 그리고 이제 무한해체의 제일 큰 움직임은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LGBTQ 흐름이죠 이 두 개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 볼리타스는 그냥 아무 얘기를 안 하죠 그냥 세계 군사 지정학 그 자체만 집중하고 있죠 네,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건 미국 사정이고 그럼 미국 바깥으로 나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우선 이제 유럽에 오시죠 유럽에서 지금 볼리타스의 최대 맹방은 누구죠? 폴란드죠 그런데 보다 정확히 말하면 폴란드의 법과 정의당이죠 폴란드의 법과 정의당은 낙태를 금지시킨 도덕적 보수주의예요 그래서 독일, 프랑스가 주도하는 이유는 폴란드를 독재라고 부르고 인권유린이라 규탄합니다 그거를 이유로 들어서 폴란드에 대해서 EU가 지급하게 되어 있는 코로나 회복기금 상당 액수예요 십몇 종가쯤 될 거예요 그거를 코로나 회복기금 그거를 폴란드에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볼리타스는 미국 안에서는 도덕적 보수주의냐 아니면 무한해체 좌빨 무한해체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이게 유럽에 나오면 자기들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폴란드에서의 파트너는 폴란드라는 국가가 아니라 폴란드의 법과 정의당이에요 폴란드 다른 정당은 저렇게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해요 EU에서 프랑스랑 독일이랑 가려고 해요 미국 바깥으로 딱 나와서 동맹 세력을 딱 만나고 나면 이게 도덕적 보수주의에 바탕한 자유공화라 도덕적 보수주의에 바탕한 자유공화예요 그래서 이게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고요 미국 바깥으로 나오면 스웨덴도 비슷해요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신청을 해놓은 상태죠 이게 만약에 스웨덴이 나토 가입신청 안 했으면 핀란드 혼자선 가입신청 못합니다 국력과 레벨이 달라요 스웨덴과 핀란드는 스웨덴이 그걸 하니까 핀란드가 같이 간 거예요 그런데 이 핀란드가 아니 스웨덴이 얼마나 바뀌었나를 알아보려면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얼마 전에 9월 달에 B-52 미국의 전략폭격이 엊그저께 우리나라에 왔던 거 그게 스웨덴 국회의사단과 왕궁 위를 낮게 날았습니다 지금 저렇게 낮게 날았어요 만약에 B-52가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위와 여의도 국회의를 낮게 날았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좌빨들이 입에 거품을 물었을 겁니다 전쟁광들이 나라를 들어 미국에게 헌납하는 주권 포기의 행위를 저질렀다 어떻게 미국의 전략폭격기가 대한민국 대통령 집무실과 신성한 주권의 전당인 국회의사단 위를 날 수 있단 말인가 오만방자한 전쟁광 미국인들에게 국내 전쟁광 따까리들이 나라를 들어 바쳤다 그러고서 입에 거품을 물고 공격을 할 거예요 스웨덴은 좋다 그러고 박수치고 난리가 났어요 스웨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영구중립하던 스웨덴에 스웨덴에 바로 도덕적 보수주의에 바탕한 자유공화를 주장하는 강경 우파가 득세하고 있어요 그게 스웨덴 최대 정당이에요 스웨디쉬 데모크라트인가 그래요 SD라고 그러면 유럽에서 미국이 지금 제일 믿고 기댈 수 있는 파트너가 뭐야 폴란드의 법과정의당 스웨덴에 SD 그런 식인 거라 심지어는 이제 극우라 그래가지고 아주 매도를 받았던 이탈리아 그리고 여기 친러라 그래서 매도를 당했어요 그러면 이탈리아의 우파가 4개가 연합을 했는데 그 4중에 1개 2개가 완전히 간첩 수준의 친러예요 그래서 저 그 다음에 이제 저 이탈리아 형제당 저 멜로니 조지아 멜로니 저 이탈리아 형제당의 당수죠 지금 수상이고 조지아 멜로니는 또 이제 파시스트 그러니까 파쇼당의 후신의 후신의 후신쯤 돼요 저 당의 족보를 더듬어 올라가 보면 한 80년 전까지 독족보를 올라가서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증조할아버지의 고조할아버지까지 가면 거기까지 가요 그러니까 베니토 무솔리니까지 가요 그러니까 이제 EU에서 또 PC들 좌파들 PC 좌파들 프랑스 유럽은 또 얼마나 지졌을 거예요 그러면서 조지아 멜로니가 되면 저 옆에 같이 있는 것들이 러시아의 간첩 수준인 놈들이라서 분명히 이탈리아가 러시아를 압박하는 데에 반기를 들 거다 천만에 압박은 무슨 무슨 압박이야 지금 제일 열심히 우크라를 돕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조지아 멜로니의 이탈리아가 그러니까 뭐냐면 조지아 멜로니가 또 거기다가 우크라를 도울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이제 비디오에서도 나오지만 계속해서 프랑스 들이받고 이러거든요 EU 들이받고 그러니까 미국하고 또 그런 면에서 미국의 볼리타스 네트워크랑 또 죽이 딱 맞는 거예요 마크롱도로 대놓고 너 말이야 말 조심해 그렇게 연설을 했잖아요 아까 보면 또 프랑스가 아프리카에서 나이지리아에서 저질러온 무참한 식민 정책을 비판하잖아요 아까 연설에서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탈리아 입장에서 우리는 프랑스 버리고 독일 버리고 미국과 함께 가겠다 조지아 멜로니 지금 노선이 그거예요 자 그럼 미국의 볼리타스 입장에서 자기들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 이탈리아 어느 정치 세력이야? 이탈리아 형제당이야 이런 현상이 이렇게 폴란드에 있어 그 다음에 스웨덴에 있어 이탈리아에 있어 이런 현상이 다 있는 거 지금 우크라에서는 어떨까요 앞으로? 저는 우크라가 이제 앞으로 미국의 핵심 멘방 중에 하나가 되는데 이 우크라 역시 마찬가지로 국내 이상한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가 극우고 변태고 글로발리스트라는데 천만에요 애국자입니다 공화주의자에요 젤렌스키 세력뿐 아니라 여기서 보듯이 우크라 사람 우크라 국민 전체가 자유공화주의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싸우죠 저 끔찍한 전쟁을 또 그 끔찍한 전쟁을 싸우게 되면 자유공화주의로 가는 거예요 게다가 우크라는 폴란드의 법과 정의당 세력과 한 쌍의 영원의 동반자가 돼가고 있습니다 요번에 젤렌스키가 미국 갈 때 어떻게 갔냐 폴란드에 가서 미국 군용수송기 탔고요 돌아올 때 어떻게 했냐 그 비행기 타고 폴란드에 내린 다음에 트랩에서 내릴 때 두다가 아마 마중 나가 있었을 거예요 폴란드 대통령이 그래서 우폴 정상회담을 폴란드에서 하고 그리고 나서 우크라이나로 돌아왔어요 따라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세력은 그 정치 철학적 칼라가 법과 정의당과 마찬가지로 도덕적 보수주의 기반이 될 거라고요 그리고 그게 우크라 전체의 칼라가 될 거라고요 자 그러면 유럽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폴란드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각이 딱 잡혀 있고 배후에는 이탈리아가 각이 잡혀 있고 북쪽으로는 스웨덴이 각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미국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들은 다 도덕적 보수주의 기반들이야 그런데 그 미국의 볼리타스 입장에서 미국 국내에 대해서는 자기는 도덕적 보수주의에 한 표 던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그래서 좌빨 무한해체에 한 표 던지는 것도 아니고 자기는 그 점에 관해서는 말하자면 투명한 상태예요 어느 쪽도 아닌 이게 지금 상태에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을 또 한번 보자고요 한국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에요 한국도 보면 이게 한국이 전 세계에서 미국의 동맹 중에 정말 특급 중에 초특급 핵식 맨방이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렇게 돼가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된 건 누구 때문에 그래 어느 세력 때문에 그래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 그걸 뒷받침하고 있는 도덕적 보수주의 세력이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는 윤 대통령이 내놓고서 중국 들어 야 진핑아 북의 핵 도발 미사일 도발 네가 시켜서 하는지 다 알거든 너 조심해라 너 북한 주제 안치지 않으면 너 큰 낭패 본다 그 말을 하잖아요 한국 대통령이 이제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경지에 이르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자면 아시아에 있어서 한국을 보나 일본은 미국이 100% 신뢰를 못해요 일본은 불투명한 게 너무 많아 제가 봐도 불투명해 그 다음에 그럼 아시아에서 최고의 맹방은 한국인데 그 다음 유럽의 최고의 맹방들 다 해보면 전부 이게 이 맹방들이 전부 도덕적 보수주의 칼라하고 자유 공화를 이렇게 융합시킨 그런 정치 칼라를 가진 데들이 전부 맹방 중에 맹방이 된 거라 그런데 자기 나라 자신에 대해서는 미국의 볼리타스 세력이 그 네트워크가 자기 나라에 대해서는 내가 좌발 해체주의랑 손을 잡아야 되나 내가 도덕적 보수주의랑 손을 잡아야 되나 이게 자기 나라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중립인 상태인 거예요 림보죠 과도기 전 상태죠 오늘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볼리타스는 말하자면 미국 안에서는 트럼프가 저렇게 들고 있는 성경에도 혹은 LGBTQ에도 관심이 별로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중립이에요 오히려 지금까지는 도덕적 보수주의가 또 무슨 문제를 갖고 있냐 고립주의랑 결합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민주당은 또 무슨 문제 갖고 있냐 이게 국무부의 BLM 깃발 걸렸던 사건이잖아요 이게 서울에 있는 미 대사관에 그리고 지금 미 대사도 오세훈 시장 때 아마 서울시에서 결국 자리 내줘서 하게 된 LGBTQ 집회에 나갔어 무슨 연설했었죠 그렇게 하는데 지금 미 대사도 그러니까 이게 이게 만약에 이제 앞으로 저런 일을 국무부가 안 할 거라고 이번에 우크라를 통해서 겪어봤거든 자기들의 진짜 파트너는 현지에 있는 도덕적 보수주의에 기반한 자유공화주의 세력이다 뼈가 뼈가 아주 시큰거리에 이제 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저런 짓 안 할 거라고 미 대사관이 그래서 살펴본 것처럼 유럽과 한국에서 볼리타스 노선의 가장 듬직한 동맹은 거의 대부분 도덕적 보수주의에 바탕한 자유공화 세력이에요 즉 도덕적 보수주의와 자유공화주의가 융합된 흐름이 유럽과 한국에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미국의 볼리타스 네트워크 역시 언젠가는 미국 국내에 대해서도 그런 칼날을 갖게 되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그것이 저의 희망 섞인 바람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민주공화 양당이 세계 군사 지정학 전략에 있어서 볼리타스라고 불리는 그러한 프레임워크로 수렴하듯이 수렴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한 10여 년 안에 도덕철학 정치철학의 측면에서도 도덕적 보수주의로 공화 민주 양당이 수렴하는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 그래야 인류가 편안해지지 않겠냐 그래서 공화당이 권력을 잡든 민주당이 권력을 잡든 미국 정부가 나서서 전 세계에 BLM을 띄우고 지금 여기처럼 그 사진을 보듯이 미국 최대의 문화기업인 디즈니가 나서서 전 세계에 LGBTQ 무한 해체를 띄우는 무한 젠더를 띄우는 일이 없어지기 바라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미국에 대해서 전망하거나 혹은 추정하거나 혹은 해석한 그런 내용인데요 이런 세상이 점점 온다고 친다면 그럼 한국에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이거예요 오지랖 높게 지금 미국만 걱정해 줄 때가 아니겠죠 한국도 위태위태 하잖아요 아까 폴란드에서도 나오듯이 오죽하면 폴란드 사람들이 0 or 1 0 1 다시 말하자면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 도덕적 보수주의하는 그런 정권이 들어서든지 아니면 완전히 친중 좌빨 정권이 들어서든지 중간이 없다 한국은 둘 사이에서 요동을 치면서 불안정한 상태인데 지금은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 도덕적 보수주의를 기반에 깔고 있는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폴란드와 우리 폴란드의 법과 정의당 세력과 잘 죽이 맞지만 한국의 친중 좌빨 정부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세대는 거 아니냐 아까 폴란드 방송이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국의 우리 건국정신을 좀 되찾아야 돼요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사실은 이 한국 건국정신이 굉장히 특이한데요 여기에 두 가지 요소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자유공화주의가 들어있고요 또 하나는 무지하게 통찰이 넘치는 군사지정학이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운하미승만에 대해서 운하미승만은 외교노선이야? 아닙니다 운하미승만 외교노선은 아니고요 운하미승만은 군사지정학에 대한 통찰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건국정신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건국정신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안 하죠 군사지정학을 모르니까 1904년에 독립정신, 책이요 1919년에 3.1선언 그리고 6.25 남침격태 이런 것들이 자유공화주의 발현이죠 또한 좌빨들이 침투해서 많이 오염되긴 했지만 4.19와 또 80년대 민주화 투쟁에도 분명 자유공화주의 요소가 그 안에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국정신은 이 자유공화주의 요소가 허공에 그냥 떠있는 게 아니라 이게 아주 영악한 통박이라 그럴까 아주 심오한 통찰이라 그럴까 그런 군사지정학적인 그런 꿰뚫어보는 해안과 이게 결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1904년에 나온 책이죠 이게 러일전쟁이 한참일 때입니다 나라가 러일전쟁 끝나고 나면 이게 일본이 막는 판이다 이렇게 보일 때예요 그때 이제 우나미 승만이 사형수인데 사형의 집행이 안 되고 언제 갈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 감옥에서 6년인가 5년째 있을 때 감옥에서 독립정신이라는 이 책을 입을 뒤집어 쓰고 쓰죠 항아리 속에 들어가서 쓰고 여러분 책 쓰는 모습이 들키면 안 좋으니까 서로 눈 감고 지나가는 거죠 이 독립정신을 가만히 보면 자유공화 사상이 들어있어요 자유로운 개인이 되기 위해서 공화국을 만들어서 독립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다고요 그래서 자유로운 개인에 관한 정신이 부족하거나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독립할 필요 없다 심지어 그렇게까지 암시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군사지정학이 들어있죠 뭐냐면 미국이 집중도 명돼 있거든요 미국, 영국, 프랑스가 서양의 대표적인 현대국가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미국과 함께 가야 되고 정치 제도도 미국과 함께 맞추는 게 좋다라는 군사지정학적 통찰이 이미 아니라 들어있다고요 그 다음에 진짜 무서운 군사지정학적 통찰이 뭐냐면 1910년에 우남의 프린스턴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굉장히 좋은 논문이고요 제가 전에도 슬쩍 말씀드렸지만 1970년대 초까지 이 논문이 다른 사람의 논문에 인용이 돼요 인덱스가 나와요 구글링을 해보면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냐 논문이 지난 지 60년이 지난 논문인데도 인용이 될 정도로 학문적 가치가 있는 논문이에요 이게 무시무시한 군사지정학 통찰이거든요 중립성 원칙에 관한 미국의 영향 Neutrality as Influenced by the United States 이런 이름의 논문인데 이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립국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우남 팔아먹는 나의 지긋한 지금 할아버지 다 된 엉터리 우남 연구자들 꽤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국사편찬위원장 같은 것도 활동말동하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게 무슨 중립국에 대한 원칙이라고 읽어보지도 않고 Neutrality 중립성이란 말이 들어있으니까 전혀 아닙니다 이때 말하는 중립성은 뭐냐면 전쟁이 발발했을 때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제3국의 항행의 자유, 무역의 자유를 중립성이라고 부른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 항행의 자유, 무역의 자유 원칙이 미국에 의해 확립됐고 미국은 운명적으로 이 원칙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나라이다라고 규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이야말로 그 후로부터 46년, 45년이 지나서 만들어지게 되는 미국 해군법을 이미 예언을 했고 미국 해군법이 뭘 규정하고 있냐면 항공모함은 최소 11척 이상이어야 한다로 규정을 해요 전세계 바다를 재패해야 된다라고 규정하는 법이에요 그리고 이 책이 나온 지 7년 후에 세계제 1차 대전에 미국이 참전하게 되는 그 원인이 항행의 자유를 독일의 유보트 잠수함이 무너뜨린 거잖아요 항행의 자유, 무역의 자유를 이 책이 무시무시한 책이라니까요 미국은 전세계의 바다의 질서를 잡는 전세계의 항행과 무역의 경찰이 될 수밖에 없는 국가다라는 군사지정학적 통찰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이 책이 그 다음에 이제 3.1운동 선언도 같습니다 감사합니다.